경제가 지금 위기란 말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관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관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관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시대의 유감이라는 노래와 함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저희가 사실은 대선 주자들을 이렇게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선에 출마하겠습니다라고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에 오늘 응하셨어요. 그러면 이 인터뷰에 응하셨다는 것만으로 대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고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를 불러주신 이유가 그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거죠. 정치의 길로 접어들었고요. 조만간에 이런저런 자세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곧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길로 이미 접어들었고 조만간에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저 시대의 유감이라는 노래 요즘 사실은 좀 듣기가 쉽지 않은 노래인데 저 노래를 이렇게 좋아하시고 저 노래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주장한 게 대한민국 금기깨기입니다. 저 노래가 노래 가사나 또 사연 속에서 금기를 깨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선 저 노래가 처음 나왔을 적에 공연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했습니다. 팬들이 그것을 이의를 제기해서 이 노래를 계기로 해서 사전심의가 사후심의로 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노래 가사 내용이 현실에 대한 얘기들 또 그런 것들을 금기깨기를 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사 중에 나이 든 유식한 어른들이 예쁜 인형을 들고 거리를 헤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기득권 얘기들, 또 우리 사회의 어떻게 보면 기득권 계층들이 예쁜 인형이라고 하는 기득권 또는 명성 이런 걸 가지고 사는 것을 풍자한 그런 뜻도 있고 해서 제가 주장하는 대한민국 금기깨기, 컨셉과 좀 맞는 것 같아서 이 노래 곡조도 좋지만 가사가 좋아서 제가 이 곡을 신청을 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그야말로 시대의 아이콘이었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1990년대 초반, 1990년대 젊은 층 또 10대 청소년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그런 시대의 아이콘이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인, 그중에서도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꿈을 갖고 계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대의 정신, 그 시대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좋은 말씀이시고요. 청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부총리 그만두고 한 2년 8개월 동안 전국 다니면서 청년, 농민, 어민,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많이 만나봤고 특히 청년들 만나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좌절과 분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또 자기의 열정을 나타내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만에 돈을 몇 번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에게 주어질 기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특별한 특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정하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다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만 있다면 내가 내 열정을 불사라면서 하고 싶으냐 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는 많이 이런 청년들에게 뭘 더 줘야 되겠다, 어떤 특혜 또는 무슨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도움을 더 고른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두 달 전에 어느 상업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특성학원학교죠. 고3 여학생이 저에게 손 편지를 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썼더군요.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곧 소녀 과장을 해야 하는데 취직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45년 전에 제가 똑같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저도 상업학교 고3이었고 여섯 가족을 보양하는 소년 과장이 됐었어야 됐고 그때 취직도 했고 어렸지만 야간대에서 공부도 했는데 경제가 수십 배, 수백 배 커진 45년 뒤인 오늘의 한국에서 왜 그런 기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더 주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기회, 일할 기회, 취업할 기회, 장사할 기회, 사업할 기회, 연애할 기회, 결혼할 기회, 연애할 기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 우리 사회가 정말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신락같이 주어지는 기회조차도 고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지 않습니다. 기회의 사재기 현상도 나타납니다.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줘야 되는 것이 정치인, 기성세대, 우리 사회 지도층이 할 일이고 또 우리 국민과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45년 전에 그 여학생, 손편지를 준 여학생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김동연 학생은 그때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야. 어느 쪽에 가까웠습니까?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전망도 있었고요. 열등감, 그다음에 앞날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이 불공정한, 남보다 왜 내가 뒤에서 출발해야 하는 불공정에 대한 분노 이런 것도 있었죠. 그렇지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계층 이동의 사다리도 많지는 않지만 있었고 또 자기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 규모는 커지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까지 외국에서 하는 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도 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그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성세대가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 절망감과 좌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무언가 대책을 제시를 해야 한다. 이거 뭐 거의 다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할 겁니다. 다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총리,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에 실무를 책임졌던 자리까지 갔었던 만큼 만약에 지금 경제가 어렵고 젊은이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다면 우리 김동연 전 부총리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뭐 이런 지적도 충분히 또 나올 법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 기득권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솔선해서 자기 기득권을 내놔야 합니다. 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아마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많은 기득권층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뭐 경제 수장까지 했으니까 남보다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2년 7개월 부총리를 그만두고도 많은 성찰을 했었고요. 공무원을 34년 하면서 내가 했던 일은 무엇이고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은 무엇일까 하는 자성도 많이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패러다임을 받고 싶었어요. 경제의 틀을 받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두, 세 번 시도를 했는데 부끄럽게도 제가 의도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경제 부총리로 일하는 동안. 또 제가 한 것만으로 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성장률 3%, 국민소득 3만 불 달성도 했습니다만 사실 더 근본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였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많이 얽매해 있었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안에서 이견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도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성찰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현 정부의 일종의 정책 브랜드죠. 이제 소주성이라는 말이 좀 쑥 들어간 상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부동산 정책, 김동연 부총리가 다 참여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부총리가 됐을 적에 이미 소득주 성장은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이제 부각이 돼 있었죠. 제가 청문회 때에 모두 발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소득주 성장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 중심 투자하는 말로 썼습니다. 사람 중심 투자, 혁신성장, 공정경제.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의원들께서 왜 이 말을 쓰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두 가지 면에서 제가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장은 소득을 늘려서 성장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어나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소득주도성장론의 일종의 논리적 규모였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장은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공급 측면에서의 혁신, 창조적 파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시장의 역동성, 창의 이런 것들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제가 혁신성장을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오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쟁의 프레임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죠. 소득주도성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정치권에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보다는 다른 식으로 이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경제의 기본 틀은 추격 경제입니다. 선진국 뒤따라는 경제거든요. 선진국의 현재가 대한민국의 미래였습니다. 이 틀을 좀 깨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틀을 깰 수 있을까? 추격만 해서는 추락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서 갖고 있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얼만큼 심각하냐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금 위협받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포용까지 할 수 있는 또 앞에 말씀드린 추격 경제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서 경제의 틀은 바꿔보고 싶었던 것이 제 소망이었는데 생각한 만큼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제가 그거로도 많이 생각을 했고 이게 왜 그랬을까? 왜 이것을 그렇게 못했을까? 그래서 이제 2년 7개월 동안 부총리 그만두고 전국 다니고 많은 사람 만나고 고민하고 하면서 낸 책이 이번에 나온 대한민국 금기기계라는 책이고요. 그 책에서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두 번째는 해답, 세 번째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그냥 현상으로 보이는 문제 말고요. 사람 몸이 아픈데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속이는 원인은 뭐냐. 그 답을 찾는 여정이 이번에 제가 한 2년 넘게 한자 한자 써가면서 직접 그 결실이 이번에 나온 책이라고 우리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책을 쓰면서 동시에 정치 참여 대선 출마도 함께 결심하게 된 겁니까? 정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책의 주 내용은 경제와 우리 교육, 사회에 대한 해답입니다. 실천을 옮기기 위해서 제가 제시한 게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해야 했는데 첫 번째가 정치 줄이기와 권력 나누기입니다. 두 번째가 아래로부터의 반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의 이런 틀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교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만 바뀌어서 교육이 안 바뀌거든요. 교육은 사회의 거울이거든요. 사회가 바뀌어야지 그 사회에서 투영되는 가치들이 교육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경제도 똑같습니다. 경제를 경제관료나 공무원이나 경제전문가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의 배분과 그다음에 여러 이해 관계자 간의 갈등의 조정, 이게 정치의 영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서부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 중시하는 게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과 함께 일할 사람들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던 감사원장 그리고 검찰총장, 경제부총리 모두 지금 여권과는 좀 떨어진 상태에서 이미 한 분은 야당에 있던 하셨고 한 분은 가운데 있지만 야권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고 김동연 전 부총리가 남았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는 제가 기사 봤어요. 여야의 틀을 뛰어넘어야 한다, 시대 교체해야 한다, 정치 교체해야 한다. 제가 그 말은 말 그대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은 김동연 전 부총리는 좋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데 여당 사람인 거야, 야당 사람인 거야? 여야의 틀을 뛰어넘자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이렇게 여전히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이 정부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 앵커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정부에 있으면서 아까 말씀 주신 소득주 성장이나 최저임금이나 부동산 문제나 세금 정책에 있어서 많은 이견을 갖고 안에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소신껏 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소신을 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소신으로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에서는 대립각을 분명히 세운 것이죠. 정권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권과 대립각을 세워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저는 혼법기관을 하셨던 분들이 이건 뭐 이번 정부, 지난 정부, 다음 정부 다 막론하고 임기를 임기가 되기 전에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바람직한 연세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여냐, 야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대학총장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정답 찾지 말아라. 왜냐하면 정답을 있다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다 오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자기 답을 찾자였습니다. 그래서 대학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변화도 좀 유쾌한 말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많은 언론인들이 우리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 질문을 잘 똑같이 합니다.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정답을 강요하세요. 저는 제 답을 찾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으로 2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들은 지금의 정치 구조나 또는 지금의 양당 구조나 또는 소위 말하는 지금의 소위, 보수나 소위 진보 이런 틀로는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 그것이 앞으로 우리 오랫동안 쌓여있던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담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의 마크롱을 꿈꾸고 계신 겁니까? 제가 뭐 뭘 꿈꾼다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지금 일정이 진행 중에 있고 대선을 앞에 두고 있고 어떤 얘기가 좀 주제가 되고 있을까요? 과거 얘기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상대편이나 또는 같은 편 안에서도 네거티브를 하고 있어요. 이런 대통령 선거 같은 정치 일정에서는 제 생각에는 미래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야 되고 내가 만들기 싶은 나라는 이런 나라고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고 싶고 하는 것들을 해야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아젠다가 지금 돼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제를 제시하고 자기의 답을 제시하고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과거에 대한 얘기, 남에 대한 디스, 남에 대한 네거티브만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아젠다를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을 하고 싶어요. 누가 뭐가 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게 이쪽이나 저쪽이나 여쭤보시는 많은 분들의 생각은 현실적으로 이런 구도에서 다른 시도가 얼마나 현실적이 있겠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좋기를 기존에 있는 정치 엘리트, 정치 세력들이 바뀌어야죠, 기득권을 내려놓고 아까 모두의 우리 앵커하고 말씀 나눈 것처럼 기득권 내려놓고 반성하고 지금 체제를 맡는 게 저뿐만 아니라 그런 정치인들이세요. 반성하고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환궐탈퇴하자 하는 정도의 아주 강한 계획의 의지와 실천을 보인다면 좋은 거죠.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게 뭐 마크로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세력, 그런데 그 세력들은 저는 아래로부터의 반란,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만나봤던 많은 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거 다 뛰어넘다고 생각합니다. 제1지대가 있습니까? 제1지대가 있습니까? 소위 보수, 소위 진보가 있습니까? 그런 거 뛰어넘어서 훨씬 더 많은 걸 제게 보여주셨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러면 이런 겁니다. 서로 간에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상생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애국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조그마한 농촌 300명밖에 안 되는 어천에서 제가 만났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과거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국민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이런 일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 수준이, 그 모여진 심이 지금의 정치권 수준을 훨씬 뛰어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그런 분들의 생각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게끔 만들고 그러면서 정치권으로 한골 탈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몇 개월 남은 대선 일정에서는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가지고 평가받고 심판받고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동연 전 경계부총리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여전히 많은 분들은 현실 정치에 입각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김동연 전 부총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갸우뚱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서도. 그러면 내년 3월에 대선에 김동연 전 부총리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반드시 찍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저도 모르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가 뭐가 되는 것, 제가 뭐가 되는 게 말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올바로 가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생각하게 된 것도 바로 그 이유죠. 지금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가서는 안 됩니다. 투쟁과 갈등과 싸움과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고 국민의 삶은 전혀 없으니까 전쟁터가 됐어요. 10대는 입시 전쟁, 20대는 취업 전쟁, 30대는 자산 전쟁, 부동산 전쟁, 또 자녀 교육 전쟁. 50대 가면 노후 전쟁입니다. 이 전쟁터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이 뭐가 되고 제가 뭐가 되고 보다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야 될지 장밋빛 비전, 뭘 더 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고 필요하다면 고통 문제를 마쳐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그런 분이 국민으로 평가받았으면 좋겠고 그게 어떤 분이되든 그런 분이 나온다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정치 세력이 변하고 한 걸 탈 때 안 된다면 그것도 좋고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린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세력이 나와도 좋고 그것은 앞으로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와 같은 일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저는 헌신을 다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는 함께 합니까? 계속 도움을 받으실 겁니까? 얼마 전에 만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만 극찬을 했었네요. 감사한 말씀이시고요. 워낙에 통찰력과 또 뭐라고 할까요? 국가 경영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요. 저하고 지난주에 만나서 아침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오랜만에 뵀습니다. 그전에도 가끔 뵌 적이 있는데 저하고 만나면 주로 화제가 국가 경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그분을 전에도 뵈면서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국가 경영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토론을 많이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주로 만나서 제 책에 대한 얘기, 제 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주로 화두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미래, 두 번째는 경제, 세 번째는 글로벌이죠. 그래서 이것에서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 보자느냐를 했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정치 지도자 중에 미래 얘기하는 사람이 있느냐, 경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느냐. 더 나아가서 글로벌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세계 정치, 외교, 경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60년 동안 지속됐던 국제 경제 질서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거든요. 자유무역 개방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이런 판국에 우리는 안에서 투쟁의 정치, 싸움의 정치를 할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혹시 이번 짤막하게 한번 답변을 하실까요?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던가요? 전혀 안 하셨습니다. 전혀 안 했습니까?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선 주자들 나오시면 저희가 대선 주자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사진을 부탁드리는데 말이죠. 김동연 전 부총리는 어떤 사진 갖고 오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인데. 아니요, 저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식 사진이고요. 제가 서울의 광희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럼 시고 저 해에 졸업하기 한 반 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34살의 나이로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어려울 때입니다. 집안이 그때부터 좀 어려우죠. 네, 이거는 중학교 아마 1, 2학년 때 사진인데. 가운데. 네, 가운데가 접니다. 저거, 저기는 청계천 무허가 판자집입니다. 아, 청계천. 네, 그래서 이렇게 나무판대기를 막은 집에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서 저희가 이제 완전히 집이 너무나 어렵게 돼서 화장실도 없는 저 판자집에서 살던 시절에 중학교 때 모습이고요. 저도 말로만 듣고 글로만 읽었던 그 청계천 무허가 판자집이고. 저게 한 2년대 철거가 돼서요. 광주대단지라는 거에서 저희가 천박치고 삽니다. 지금은 이제 성장을 해서 이게 은행원 시절인가요? 이건 은행원 시절입니다. 제가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들어가서 있었던 돈 좀 근무하던 시절입니다. 이제 좀 삶의 희망이 보이던 때입니까, 그러면? 은행에 들어가서 희망이 생겼죠. 월급만이니까 저희가 끼니 걱정 안 해도 됐고 동생들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킬 수 있었고 아주 기뻤는데 대신에 이제 속에서 이제 갈증이 있었죠. 타오르는 갈증이 있었죠. 그래서. 은행에 취직했을 때가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33살이 혼자 되셨어요. 아버님이 34살이 혼자 되셨는데 그 후에 제가 좋은 일도 많았죠. 고시도 붙고 박사도 받고 그랬지만 저 때 제일 좋아하셨어요. 저때 은행에 취직했을 때. 제가 은행에 고3 때 합격했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가서 어머니한테 저 판자 찰 때입니다, 말 좀 드렸더니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서 춤을 추셨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도 그 후에 공무원도 되고 출세도 하고 있어도 하나도 추천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태주일에 춤을 추셨어요. 어머니 지금 생존해 계십니까? 네, 잘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춤을 추셨다는 얘기하시면서 또. 어머니, 대학, 대학 졸업할 때 와서 축하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학사 못 씌워드렸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시 공부하던 시절의 모습인 네, 고시 공부할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사무관 시절의 모습도 아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사무관 초임 때 연수관에서 자기소개하던 사진입니다. 아, 자기소개요? 저 사실 한자 많이 썼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 이거는 풍경 사진입니다. 왜 우리 김동연 부총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아, 예. 저 사진은 제가 7년 전에 저의 큰 애를 이뤘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 사진이 그때 발인하던 날, 아주 하늘이 특이했어요, 저런 구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큰애가 제가 월드뱅크 있을 적에 미국에서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을 했는데 저희 가족과 저희 친구들이 학교 교정에다가 기념하는 저런 벤치를 설정을 했습니다. 저게 이제 큰애가 대학 졸업할 때 모습이고요. 이 하늘나라로. 네, 졸업했던 그 학교에 쟤를 사랑하겠던 저희 제 친구들, 또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벤치를 세 개를 설치했던 그 벤치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진은? 이거는 제가 아주대 총장 시절인데 제가 2년 반 근무하다가 부총리 제1을 받고 부총리로 가게 돼서 이제 총장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학교를 떠날 때 학생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울면서 석별의 장을 표하는 그런 사체입니다. 정말 존경받고 신뢰받는 총장님이셨나 봅니다. 그것보다는 학생들과 이렇게 늘 대화하고 어울리고 진정성 있게 하고 또 학생들의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이임식도 하지 않고 한 1시간 정도 있을 테니까 그냥 인사할 사람 와서 인사하자 했더니 학생들이 와서 좀 울고먹으렸던 장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이들과 호흡하던 때. 그렇습니다. 그때가 아마 생각이 많이 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좀 말씀 들으면서 말이죠. 오늘 하루로 끝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연 정부 총리의 보다 구체적인 대답을 시청자분들이 원하실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고 여건이 더 성숙되면 다시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